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상황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네요. 오늘도 보니까 조선일보에 이게 이미 상한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주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도 원희룡 제주치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댓글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제가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제주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주 문제를 다루었을 뿐만 아니고 시중의 여론이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 것이 평판이 추락하는 것과 얼마나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일종의 말해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제주 지역민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평판 리스크를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그걸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건이 이 제주 사건인데 오늘은 조선일보는 상당히 좀 심층적으로 잘 다뤘네요.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거의 관광객은 한 10% 정도 줄었는데 매출은 3, 40%가 떨어졌다고 해요. 3, 40%가 떨어졌는데 쭉 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바가지고 두 번째는 난개발이네요. 그거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해 가지고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물론 이제 바가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코로나 전후를 포함해서 인력난이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객실 같은 데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높아진 인건비가 결국 원가에 반영이 된 건데 그걸 이제 보통 관광객들은 그런 속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본인이 비싸게 치러야 되니까 매출이 이르면 한 3, 40% 정도 떨어지면 위기 상황이거든요. 제주가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내국인 관광객 수는 한 10% 미만이 줄었는데 매출이 이르면 3, 40% 줄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특히 여행업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이행사 대표 A씨는 식대 렌트카 등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로 인해서 반감을 느끼는 내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제주도는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 이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평판을 보고나는 데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참 안타까운 겁니다. 뭐 사람들이 한 번 여러분도 돌아서게 되면 어제 어제도 이번에 이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선관위 창고에서 일어난 것도 보면 창고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민주당 선관위원이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위원도 한 분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봉인지가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전제를 딱 깔았지 않습니까. 그 영상에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진짜 투표지인지 갖다 투표지로 우리가 변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티커가 너무나 허술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 그리고 회송용 봉투가 관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나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가 왜 사무국장이나 창고에서 나오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 대한 여러분들 불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관한 무슨 영상이나 뭐가 나오면 항상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선관위에 근무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장문에 댓글을 남긴 겁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전산 조작은 인정하지만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요즘에 mj세대의 공무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관위 창고는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지 특별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도 내가 반응은 안 보였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까 아니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mj공본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4.15 통선 재금표장에서 무더기로 가짜 투표지들이 다 투표함에 채워져 가지고 법원에 제출돼서 그것이 여러분들 재금표장에 등장한 건데 그거는 당신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고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천표를 도독질했으면 천표가 발각되지 않으려면 얼추 900표라도 집어넣어야지 그냥 천표는 전산으로 조작하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전혀 투입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발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mj공무원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mj공무원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위조 투표지를 당신들이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업무 관행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는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참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참말하는 거다. 모든 말들이 나오면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믿으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제주도도 똥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경험해 가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가지고 제주도로 가면 뭡니까 너무 바가지가 심하다.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굳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뭡니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 양반이 또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피습을 당한 것도 여러분들 그렇게 왜 저렇게 피습을 당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가격이 내려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광객은 거의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 번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이 공명호 tv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방송을 해야 되지 내가 여러분을 속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속였다 그다음에 떠나고 나면 다시는 안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평판 리스크가 그렇게 큰 겁니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디 가셔가지고 계속 자유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더라도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깔아뭉개는 한 대통령의 말씀에 하나도 뭐죠 무게가 안 실리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씨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셀카를 찍고 뭐죠 말을 잘하고 그러지만 말을 잘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실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나온 겁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 중산층 이와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높은 물가에 상심해서 두 번 다시 제주도로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판이라는 것은 무형 자산이지 않습니까 아마 제주도 평판은 수천억짜리 일 겁니다. 그 평판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보시죠. 그다음에 난개발 문제.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네요. 이거 이제 딱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미래를 보고 20대에 갔을 때 우도는 제주도 특유의 시골 풍경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돋대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10년 전 풍 본경이 사라져서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난개발은 행정관청의 여러분들 책임인 거죠. 바가지 논란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간에 평판을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355개를 전부는 안 읽어봤지만 제주시를 옹호하는 그런 그런 손에 꼽을 정도로 적네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하는 것은 참 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신용을 관리하고 여러분들 믿음을 관리하는 것 그건 무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좀 잘 나갈 때 정말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딱 시사 문제를 매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다루네요. 지금 이제 6시 무렵 됐는데 여러분들 딱 중간에 끊는 의미에서 광고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선거방송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네요. 다시 딱 시작하게 되면 6시까지 시사 방송을 하고 6시부터 이제 선거방송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선거방송 들어가기 전에 매일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 이 도독놈들 시리즈 부정선거를 해부한 지금은 참 평범한 단어가 됐지만 이 책이 나오던 지난해 연초부터 도독놈들이나 이런 제목을 쓰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승관이 보고 너희들 도독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지금은 보통 명사가 됐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크간 이야기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점은 이런 소신입니다. 이렇게 그냥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독놈들이란 제목이 평범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한 해 전에 여러분들 도독놈미들이란 단어는 상당히 어실어실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한 두 달 됐네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이 책은 참 잘 쓴 그런 세계사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도전해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